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풍수지리를 향하는 광명 박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풍수가 풍수지리가 풍수선생을 제대로 선별 만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풍수한다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정작 제대로 풍수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는 풍수지리 이론을 배우고 선수련, 기수련, 즉 이론과 수련을 병행하여야만 풍수지리 학문을 향할 수 있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행하는 자는 풍수지리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해철, 낙영만으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주가 같은 사람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쌍둥이 중 하나가 분명하고 하나는 잘 사는 것을 통계학인 사주에 비한다면 세상엔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자리 또한 없는 법인데 해철, 낙영으로 하나와 같이 풍수지리 이론을 설명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합리한 점입니다. 이기론, 평기론의 이론만 말하거나 해철만으로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엘로드, 발령자, 기타 각가지 기구를 가지고 설명하는 일들이 많은데 본인은 풍수지지를 수확하는 학인들에게 처음엔 엘로드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엘로드를 학인들은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로드 등 기구로는 부정확하고 땅의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엘로드 등 기구를 가리게 되는 것으로 엘로드, 발령자 등 기구를 들고 설명하는 것은 난 풍수지를 배우기 시작한 첩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무석인이 터의 길과 흉에 대하여 풍수적으로 말하거나 풍수를 행하는 것은 풍수지리와 학문과 전혀 동떨어진 행위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풍수지리는 이론을 수확하고 길을 수련한 자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야만 행할 수 있는 도도 경지이지 시작이 접심되었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무소기를 포함해서 일부 속사들이 동판을 깔아 수맥을 차단, 제거한다고 하는 유튜브들이 있는데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도 수맥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는 거듭 설명드렸었죠. 그림이나 소품 등으로 수맥과 풍수를 말하는 자 그리고 효과를 말하는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수맥만을 잘 안다고 풍수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수맥 전문가라고 하며 이장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도인이 수맥에 있다고 하고는 이장을 하며 또 수맥에 집어넣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수맥을 찾는 것과 혈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혈 찾는 방법을 모르면 될 때 이장을 말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다음 설명하는 지사를 찾아 선별하여 제대로 된 지사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수맥, 살기, 혈 등이 있는 충기라고 한다면 충당의 그 악영향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그 의뢰인 가족이나 후손의 건강, 질병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뒤편하며 설명할 수 있는 지사 땅선생을 말하죠. 그런 자가 있는가? 두 번째는 명당이라고 하며 외자리를 정하고 이장하며 발복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현장을 공개는 물론 두 후손과 전화하여 만나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사 땅선생 네 번째는 외자리, 잠자리, 사무자리 등 혈 있는 길치를 정하거나 감정했다고 한다면 길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 의뢰인에게 또는 부부, 가족에게 혈의 기운을 직접 그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 기태감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제대로 든 풍수지 현장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통 풍수지 이야기 군자와 산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실제, 실생활에 활용되며 세계인이 공통 추구하는 풍문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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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